2020년 국내 고객들이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해둔 금액이 얼만지 아시나요? 무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책방 도나의 북마스터 서영입니다. 오늘 책은요, 제목만 들어도 정말 많은 직장인 분들과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모두 다 왠지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어? 이거 나한테 엄청 필요했던 책인데? CEO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선생님이라 불리면서 지난 10여 년간 기업 교육에 앞장선 디지털 혁신 전문가 윤정원 박사님의 책인데요. 이름부터 기묘하죠? 살아남는 것들의 비밀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생존이 키워드가 됐던 시간인 것 같아요. 더 버티기가 막 힘들어서 포기하는 분들의 안타까운 소식도 많이 들려왔고요. 하나 둘씩 이렇게 거리에서 사라지는 가게들을 볼 때마다 지켜모는 이들도 좀 함께 아파했었죠. 저도 제가 좋아하는 단골 가게가 이 2년 사이에 막 없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마다 굉장히 속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살아남은 기업, 살아남은 가게, 이 생존한 그들의 비밀을 좀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얼마 전에 애플 TV에서 오리지널 시리즈로 런칭해서 아주 화제를 모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는 앤 해서웨이와 자레드레토 주연의 우린 폭망했다입니다. 이 드라마는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니콘 기업으로 손꼽히면서 전 세계적인 기업에 반열에 있던 공유 오피스 기업, 위워크 들어보셨죠? 이 위워크의 몰락을 그리는 드라마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고층 빌딩의 세련된 인테리어로 단장한 공간이고 이 위워크는 자유롭고 혁신적인 젊은 인재라면 사실 누구나 들어가서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이 공유 경제의 신화를 쓴 위워크는 어쩌다 파산 직전까지 몰리게 됐을까요? 그건 바로 이 위워크가 테크 기업을 표방하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업으로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지만 본질은 기존의 부동산업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위워크는요. 대형 사무실에 장기 임대를 해서 인테리어를 입히고 또 잘게 쪼갠 다음에 여러 임차인들에게 비싸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어요. 이 모델은요. 건물이라는 자산이 없으면 절대 성립할 수 없죠. 언뜻 보면 테크 기업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저 부동산 거래를 그냥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했던 거죠. 스타벅스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미덕이 된 유례 없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굳건했습니다. 심지어 2021년에는 대한민국에서 역대 최고의 매출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어요. 자영업자들에게 잔인하리만큼 가혹했던 상황에서도 이 스타벅스만큼은 오히려 오프라인 매장을 확장했죠. 스타벅스의 성공에는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카페 문화의 도입 가성비 좋은 공간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전통적 제조업종인 커피 전문점이 어떻게 무한한 확장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디지털 기술로 경계를 무너뜨린 빅블러 전략 제조업의 경계를 넘어 금융으로 확장한 그 방향성에 있습니다. 2018년 스타벅스는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가운데서도 현금 없는 매장을 시작했죠. 자연스럽게 리워드가 더 많고 편리한 스타벅스 앱으로 갈아타게 만든 거죠. 2020년 국내 고객들이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해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무려 1,801억입니다. 이거는요 토스의 카드 충전 금액인 1,214억과 비교를 해도 훨씬 큰 금액이죠. 전 세계로 확장하면 앱에 충전된 금액은 더 어마어마한데요. 약 20억 달러입니다. 미국 내 은행의 87%가 총 자산이 10억 달러 미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웬만한 은행보다 커피 전문점의 현금 보유액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막대한 현금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스타벅스는 발빠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경계를 무너뜨리고 커피 전문점을 넘어서 금융업까지 확장한 대표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혹시 단 하루만이라도 배달이 없는 삶을 상상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언젠가부터 배달 앱이 정말 익숙해지고요. 배달료를 지급하는 것도 이제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됐죠. 실제로 배달 앱 시장도 아주 뜨거운데요. 이 치열한 배달업계에 신한은행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2021년 12월에 출시한 배달 앱 땡겨요입니다. 이름이 재밌죠? 은행이 웬 배달 앱이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찾아오실 거예요.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은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선 땡겨요는 가맹점의 입점 수수료 광고비가 일절 없어요. 수수료도 업계 최저인 2%를 적용했고요. 수수료와 광고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 배달 앱을 만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신한은행이 굳이 이런 시도를 하는 걸까요? 신한은행은 바로 이걸 통해서 양질의 비금융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신한은행은 앱을 통해서 그동안 불투명했던 소상공인들의 매출 정보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거죠. 이건 카드사 마케팅에 적용을 해서 지역별 맞춤형 할인, 쿠플 서비스 이런 것도 제공할 수 있게 되고요. 신용도 평가가 어려워서 대출 제약이 많았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증빙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기업의 밸류업에도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고객 확보에 도움이 되고 어떤 정보가 고객 니즈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지 파악한다면 기술은 거들뿐 기업의 성장에 매우 큰 도움이 되겠죠. 지도에도 없는 편의점에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넘게 다녀갔다. 이러면 믿으실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한강에 위치한 CU 제페토 한강공원점입니다. CU 제페토 한강공원점은 현실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세상 속에 존재하는 편의점이에요. 제페토에 존재하는 이디아커피 포시즌 카페점은 오픈한 지 45일 만에 600만 명이 방문하기도 했고요. 베스킨라빈스는 베라 팩토리로 오픈해서 고객들이 직접 다양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현실과 닮은 가상세계를 일컫는 이 메타버스.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입점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마케팅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 쌓이는 고객 데이터도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 안에 쌓이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기업은 고객들이 언제 편의점을 찾는지 어떤 동선으로 매장을 구경하는지 어떤 제품을 선호하고 한 번에 얼마나 구매하는지 알 수 있게 되니까요. 당연히 이건 그 다음 제품 개발 아니면 매장 설계 아니면 마케팅 이런 다양한 과정에 적용되고요. 살아남는 기업들은 새로운 디지털 경험을 통해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고객은 자연스럽게 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요. 그렇게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이 진정한 디지털 포메이션 전략입니다. 자 오늘의 퀴즈 시작합니다. 지난 코로나19가 기업들의 이것을 더욱 가속화시켰죠. DT 또는 DX라 부르는 이것은 기존의 전통적인 구조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기업의 정체성과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는 과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시도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퀴즈 신청은요. 해당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정답자 분들께는요.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들으셨으면 정답은 수월하게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코끼리 우아가 있죠. 옛날에 인도왕이 시각장애인 6명을 불러다가 코끼리를 만지게 하고 의견을 말하라고 했더니 상하를 만지니는 무 같다고 하고 귀를 만지니는 삼태기 다리는 절구 꼬리는 굵은 밧줄 같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투명한 미래를 맞닥뜨리면 급한 마음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부분이 전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그럴수록 필요한 건 전체를 보려는 시도입니다. 이 책과 함께 생존의 위기 앞에서 개인도 기업도 디지털 포메이션으로 변화하고 있는 이 전체의 시장을 보는 시도를 한 번쯤은 해보는 건 어떨까요? 세상 어디에도 없고 세상 어디에나 있는 유튜브 책방 도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